대서양에서 기중해까지 프랑스와 스페인을 가르는 피렌의 산맥 은백색 설사는 장엄하고도 아름답다 피렌의 산맥에 봄이 왔다 흥겨운 사르나다 축제에서 봄의 정취를 느껴보자 피렌의 산맥과 지중해가 맞닿은 곳은 예술의 중심지다 달리와 마티스 피카소가 왜 이곳을 그토록 사랑했는지 알 수 있다 높디 높은 산들이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품고 있는 피렌의 산맥 이곳에 봄이 오는 소리를 들어보자 인천을 출발해 프랑스 파리를 거쳐 남부의 툴루지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다시 차를 타고 피렌의 산맥 정상 부근에 있는 유즈 생 소베흐로 갔다 여정을 시작한 이곳은 피렌의 산맥의 중심부다 인근에 있는 흑띠미디산은 백두산보다 140미터나 더 높다 산이 워낙 높아서인지 3월인데도 산 정상에는 눈이 그대로 쌓여 있다 산 속 깊은 곳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어 들어가 봤다 양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고 있다 겨울 동안 우리에만 있던 양들이 봄이 되자 바깥 구경을 하는 것이다 3월이 되면 새끼 양들이 태어난다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새끼 양들이 정말 귀엽다 겨울 동안 건초만 먹던 양들은 봄이 되면 산에서 싱싱한 풀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 새끼 양들은 태어난 바로 다음 날부터 어미를 따라다니며 풀을 뜯는다 목장에서 조금 내려오다 보면 마을이 나온다 마을에는 꽃이 피기 시작했다 벚꽃과 개나리가 피어 있는 게 우리나라의 산촌 풍경과 비슷하다 마을을 돌아다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니 작은 성이 눈에 띄었다 알고 보니 성당이다 특이하게도 성당을 짓고 그 주위에 성벽을 쌓았다 성당이 지어진 것은 11세기경 산맥 너머 스페인 쪽에서 침략이 잦아지자 마을 주민들과 순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14세기 성당 둘레에 성을 쌓았다고 한다 깊은 산골이라 저녁 6시만 되면 해가 진다 해가 지자 신기하게도 양들이 일제히 산에서 내려와 우리로 돌아온다 몇 달 후면 어린 새끼들도 많이 자라고 겨울이 오기까지 양들은 산에서만 지내게 된다 새끼 양들은 저녁마다 어미 젖을 먹으며 그때를 기다린다 오늘 저녁엔 마을 민박집에서 피레네산맥 토속 음식을 맛보기로 했다 돼지고기와 감자, 배추를 넣고 끓인 수프는 감자탕과 맛이 아주 비슷하다 하지만 이곳을 대표하는 음식은 뭐니뭐니 해도 양고기 요리다 조리법은 간단하다 철판에 구운 양고기에 소금으로만 간을 하고 산에서 직접 키운 감자와 당근을 곁들인다 소박하면서도 깊은 맛이 산촌의 정취가 그대로 느껴진다 인근에 있는 루르드시를 찾았다 피레네산맥 자락에 있는 루르드는 인구 1만 5천명의 작은 도시다 그런데 도시 곳곳에 크고 작은 호텔들이 있다 루르드는 프랑스에서 파리 다음으로 호텔이 많은 도시라고 한다 루르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바로 이 성모 발현 성지 때문이다 1858년 한 양치기 소녀가 이 동굴에서 성모 마리아를 봤다고 한다 성모 마리아는 소녀에게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고 18차례나 이곳에 나타났다고 전해진다 루르드는 멕시코 과달루페, 토르투갈 파티마와 더불어 세계 3대 성모 발현 성지다 매년 600만 명이 이곳을 찾는다고 한다 세계 곳곳에서 온 신자들을 위해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 등 6개 언어로 미사가 진행된다 한국어는 없었지만 그 경건함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당시 14살에 가난한 양치기 소녀였던 베르나데트는 이후 수녀가 됐다 그리고 사후에 성녀로 시성됐다 자신의 할머니가 베르나데트와 같은 마을에 살았다는 한 할머니를 만났다 올랐다 그래도 이런 나라의 장사는 깊을 것이다 물론 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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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굴 동굴, 동굴, 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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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곳에는 기적의 샘물로 불리는 성수가 있다. 이 물을 마시거나 몸에 뿌리면 병이 낫는다고 한다. 지금은 샘물을 직접 뜰 수는 없다. 대신 수도에서 물을 받을 수만 있다. 이곳이 성지가 되면서 동굴 위에 성당이 지어졌다. 마침 미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3월이면 아직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인데도 성당 안이 가득 차 있다. 성가대의 합창 소리와 천장에서 들어오는 빛이 무척이나 신비롭고 장엄하다. 저녁이 되면 동굴에 촛불이 밝혀진다. 바위를 쓰다듬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24시간 끊이지 않는다. 핀란드에서 혼자 여행을 봤다는 사람을 만났다. 그는 말없이 꺼진 초에 불을 밝히고 있었다. 상처받고 외로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것. 성모 마리아가 베르나데트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티르네산맥 넘어 스페인 국동부의 피게레스로 향했다. 산맥 중간에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이 있다. 스페인으로 들어서자 훨씬 건조한 기후로 바뀌고 올리브 나무가 빼곡히 심어져 있다. 올리브 농장이 있어 들어가 봤는데 시골인데도 웬일인지 아이들이 많았다. 이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라고 한다. 멀리 떨어져 사는 사촌들도 오늘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이 아이는 아까부터 계속 사진을 찍는다. 사진 찍는 게 취미라는데 실력이 꽤 좋은 편이다. 네, 똑같은 것 같아요. 사진 찍는 게 취미라는데 실력이 꽤 좋은 편이다. 사진 찍는 게 취미라는데 실력이 꽤 좋은 편이다. 다른 지역에 사는 딸과 프랑스에 사는 아들 가족이 오랜만에 고향집을 찾았다. 할머니는 가족들을 위해 해산물을 듬뿍 넣은 빠에이야를 준비했다. 예를 들어 왔습니다. 아들 xen고 아이들 대상의 초지않은 전공인 오늘 여러분을 아이들 이스라엄 전공인 이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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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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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덕 이름덕 이스라엄 이렇게 그름덕 딸 이스라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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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랫동안 미국에 살았던 딸과 미국인 사위에게 오늘은 더욱 특별한 날이다. 나도 같이 음식을 맛볼 수 있었다. 빠에야부터 새우와 가재찜까지 할머니께서 만들어주신 음식은 정말 푸짐하고 맛있었다. 이 가족이 모두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다시 길을 떠나 피게레스에 도착했다. 피게레스는 스페인 북동구 피레네 산덱에 있는 도시다. 시내를 구경하는데 음악소리가 들려왔다. 키가 4미터는 될 것 같은 왕과 왕비 인형을 따라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피게레스에 사는 카탈루냐 민족에게 이 축제는 무척이나 의미가 크다고 한다. 사르다나 스페인 북동부 카탈루니아 지방의 민속무용이다. 먼저 카탈루니아 전통 옷을 입은 인형들이 춤을 추며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누가 이 커다란 팔을 쓰고 춤을 추나 했는데 어린 학생들이었다. 다음엔 왕과 왕비가 나와 춤을 춘다. 이런 인형을 거인들이라 부르는데 왕과 왕비가 무표정한 얼굴로 뻣뻣하게 춤을 추는 모습이 무척이나 재밌다. 사르다나는 서로 손을 잡고 추는 집단 무용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 스페인과 프랑스에 둘러싸여 독립을 이루지 못했지만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해온 카탈루니아 사람들의 단결을 상징하는 춤이다. 그래서 그런지 왠지 친숙함이 느껴졌다. 이날 축제에는 남녀노소 모두 참가했지만 역시 가장 박수를 많이 받는 것은 어린이들이다. 앙증맞게 박수를 치면서 춤을 추는 아이들이 무척이나 귀엽다. 다음에는 카스테리라고 하는 카탈루냐 전통 스포츠인 인간 탑사키다. 6단으로 탑을 쌓는데 자칫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어 고도의 협력과 집중력이 필요하다. 제일 위에는 몸이 가벼운 어린아이가 올라가는데 보고 있자니 손에 땀이 난다. 마침대 성공! 자신들의 문화를 끈질기게 지켜온 카탈루니아 사람들의 단결력을 느낄 수 있었다. 축제를 본 후 시내 광장으로 나왔는데 조형물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원통 조형물에 비친 것은 초현실주의의 거장 살바도르 달리다. 살바도르 달리는 1904년 이곳 피게레스에서 태어났다. 달리는 말년에 자신이 직접 설계를 해 미술관을 만들었는데 계란과 빵 모양으로 장식을 한 외관부터 심상치가 않다. 미술관 안으로 들어가봤다. 설치 미술 작품이다. 캐딜락 자동차 위에는 성서에 나오는 에스터가 서 있고 에스터 상은 쇠사슬로 배와 연결돼 있다. 참으로 난해하다. 미술관은 마치 테마파크 같다. 이곳엔 처음 보는 달리의 작품들이 많다. 달리는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작품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환상적이고 기이한 느낌이다. 달리는 코스염조차도 예술의 표현 수단으로 활용했고 삶 자체가 초현실주의적이었다. 박물관 1층 로비에는 달리가 머물던 침실이 있고 그가 쓰던 침대가 놓여 있다. 침대 다리는 물고기 괴물 모양이고 침대 머리 쪽에는 해골 모형이 놓여 있다. 벽에는 그의 대표작인 기억의 지속 모사본이 걸려 있다. 치즈처럼 녹는 시계로 유명한 작품이다. 녹아내리는 시계는 그의 다른 작품들에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끈질기게 사라지지 않는 강박이나 두려움을 상징하는 게 아닐까 생각된다. 다른 작품들과는 달라 보이는 그림 하나가 눈에 띈다. 그가 스무살 때 그린 알게르 항구다. 그림의 배경이 된 카다케스를 찾았다. 티게레스에서 차로 50분 거리에 있는 카다케스는 피레네 산맥과 지중해가 만나는 항구도시다. 파란 바다의 하얀 건물들 때문에 스페인의 산토리니로 불리기도 한다. 달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곳을 좋아했고 결혼 후 이곳에 살며 작품 활동을 했다. 이곳에서는 어딜 가나 그의 알게르 항구 그림을 볼 수 있다. 알게르 항구는 카다케스 구시가지 앞에 있는 작은 선착장이다. 언덕 위에 하얀 성당이 있는 이곳은 달리의 그림 덕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바닷가 중의 하나가 됐다. 바닷물을 살펴보니 뭔가가 눈에 띄었다. 자세히 보니 바위에 성게가 널려 있다. 생선가게에서는 방금 들어온 성게를 팔고 있다. 성게는 달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고 그의 그림에도 자주 등장한다. 달리는 딱딱한 껍질을 깨는 것이 예술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맛은 무척이나 달달하고 향기로웠다. 피레네 선댁 내륙과는 달리 카다케스는 전형적인 지중해 날씨다. 3월의 바닷바람과 햇살이 한없이 따뜻하다. 유치원 아이들이 해안가에 나들이를 나왔다 돌아가고 있다. 줄을 잡고 선생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너무나 귀엽다. 아이들을 따라가다 보니 카다케스에 구시가지로 들어오게 됐다. 달리의 그림에서 봤던 산타마리아 성당이다. 이 성당 역시 달리의 예술에 영향을 줬다. 어린 시절 달리는 스테인드글라스에서 들어오는 빛을 하염없이 바라봤다고 한다. 피레네 선댁과 지중해가 만나고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카다케스. 여기에 살며 달리는 자신을 얽매고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스페인을 떠나 피레네 선맥의 작은 나라 안도라로 향했다. 산속으로 한참을 가니 스페인과 안도라의 국경이 나타난다. 피레네 선맥의 정상 부근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 있는 안도라는 인구 8만 5천에 서울시보다 크기가 작은 초미니 국가다. 해발 1400미터의 안도라 라베아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수도다. 안도라에 도착한 날 시내에는 꽃이 활짝 피었다. 산에서 흘러나오는 냇물도 완전히 녹아 낚시하는 사람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도심에서 조금 걸어가면 구시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엔 우리나라의 국회의사당에 해당하는 의회 건물이 있다. 건물 앞 현판에 스페인의 대주교와 프랑스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안도라는 스페인 대주교와 프랑스 대통령이 형식적인 공동 수반으로 돼 있다. 의회 건물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가기에 따라갔다. 헌법 제정 기념일이라고 한다. 유럽의 마지막 봉건 국가였던 안도라는 1993년 헌법 제정으로 공화국이 됐고 유엔에도 가입했다. 옆에는 구청사가 있는데 16세기부터 2011년까지 의회 건물로 사용됐다. 오늘은 일반인들 대상의 견학이 있는 날이다. 국회의원은 모두 28명. 회의실은 무척이나 아담하고 옆에는 방청석이 있다. 국민들이 바로 옆에서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으면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저녁에 시내로 나가봤다. 낮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다. 네온 사인을 밝힌 상점들이 질비하고 쇼핑객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 안도라는 나라 전체가 면세 지역이다. 때문에 유럽 곳곳에서 이곳으로 쇼핑을 하러 오는데 그 수는 매년 천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안도라가 깊은 산속 조용한 나라일 거라는 예상은 완전히 빈다갔다. 안도라에서 프랑스로 향했다. 프랑스 국경 바로 옆에는 파스 들라 카사라는 소도시가 있는데 유럽에서 고도가 가장 높은 도시다. 안도라는 스키의 나라다. 겨울이 되면 프랑스와 스페인을 비롯해 유럽 곳곳에서 이곳에 스키를 타러 온다. 3월 중순이 되니 날이 포근해져 어느덧 고드름이 높고 사람들은 반팔 옷을 입고 있다. 하지만 산이 워낙 높고 눈이 많이 내려 4월 중순까지 스키를 탈 수 있다고 한다. 스키장 바로 옆에는 안도라와 프랑스 국경이 있다. 국경을 넘어 프랑스 동남부에 있는 페르피냥으로 향했다. 길을 가다 보니 산꼭대기에 있는 성이 하나 보였다. 왜 이렇게 높은 곳에 성이 있는지 궁금해 올라가 봤다. 금방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의배로 높다. 750년 전 2단으로 몰려 박해를 받던 순결파 카타리즘 신자들이 십자군에 맞서 싸우다. 이곳에서 최후를 맞았다고 한다.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 그런 비극적 사연이 숨어 있는 줄은 몰랐다. 성 아래에는 퀴퀴냥이라고 하는 작은 산골 마을이 있다. 마을을 둘러보는데 조민 2명이 화분을 손질하고 있다. 지금은 마을이 한적하기만 하지만 조금 있으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고 한다. 사실 이 마을은 웬만한 도시보다 더 유명한 곳이다. 소설가 알평스 도대 때문이다. 알평스 도대의 단편 소설집 풍차 방앗간 편지 중 퀴퀴냥의 사제의 무대가 이곳이다. 마을에는 그 시대의 풍차가 하나 남아 있다. 이곳에서는 실제로 풍차로 미를 빠 빵을 만든다. 프랑스에서도 이렇게 옛날 방식대로 빵을 만드는 곳은 흔치 않다고 한다. 그리고 그 점심으로 미래의 사연이의 나라가 있는 곳은 흔치 않습니다. 이곳은 흔치에 암치고 있습니다. 이곳은 흔치에 암치고 있습니다. 이곳은 흔치게루프로듬한 흔치에 매우는 무치로 육치에 마을듬한 두 개가 더 이상 흔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마을이도 간장과 흔치고 있습니다. 퀴퀴냥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페르핀양으로 왔다. 피레네산맥 동쪽 끝자락에 있는 페르핀양은 지중해와 가까워 날씨가 무척 온화한 편이다. 시내에 있는 시장으로 가봤다. 여기에서 지중해까지는 차로 불과 20분 거리. 때문에 생선들이 무척이나 다양하고 싱싱하다. 한 가게에서는 말린 대추야자를 팔고 있다. 북아프리카와 가까운 곳이라 아랍사람들이 즐겨 먹는 말린 과일을 많이 볼 수 있다. 파프리카 가루나 고추 같은 향신료도 이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시장 근처를 구경하다가 한 기념품 가게가 있어 들어가 봤다. 안에서는 천으로 기념품을 만들고 있었다. 기념품들은 모두 여러 색깔의 줄무늬를 하고 있다. 페르핀양은 프랑스에 있는 북부 카탈루냐 지방이다. 이 줄무늬는 카탈루냐 지방의 전통 문양이다. 카탈루냐와 무어 왕국이 전쟁을 할 때. 카탈루냐 왕의 황금색 방패에 피 묻은 손가락을 문지른 것이 이 깃발의 기원이라고 한다. 카탈루냐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화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도시 어디에나 이 깃발이 걸려 있다. 현지인의 소개로 한 카탈루냐 가정을 방문하게 됐다. 벽에 걸려있는 카탈루냐어 시가 눈에 띈다. 공무원인 바레 씨는 집에 오면 막내 아들에게 매일 카탈루냐어를 가르친다. 두 살 때부터 배운 아이는 카탈루냐어가 꽤 능숙하다. 바레 씨의 아버지 조르디 바레는 카탈루냐어로 곡을 만들고 노래를 했던 음악가였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프랑스에서는 카탈루냐어가 공식 언어로 인정받지 못했고 스페인에서는 프랑코 독재 기간 동안 사용이 금지됐다. 바레의 노래는 카탈루냐 사람들의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지금도 그는 민족음악가로 추앙받고 있다. 그리고 공식은 기간을 통신해 광장에λλ고 싶다. 하다 그 차가 공식을 방문한다. 모든 개의 공식에 대한 스페인과 공식의 시스템과 공식을 방문하여 내 지적두가 보냈다. 이 진학에 연구는 고국인들이 대결과 같이 공식으로서한 진물도 되고. 그 싸움에서 띈다.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카탈루니아 사람들의 의지가 참으로 끈질긴 것 같다 마지막 여정으로 인근 지중해에 있는 콜리우르로 길을 떠났다 바닷가 쪽으로 오니 산 꼭대기까지 빼곡히 포도밭이 펼쳐져 있다 포도밭에서는 봄을 맞아 가지치기가 한창이다 이곳은 남프랑스에서 생산되는 바니울스 와인으로 유명한 곳이다 바니울스 와인은 발효 중인 와인에 알코올을 첨가해 발효를 중단시킨다 이렇게 하면 알코올 도수는 높아지면서 달콤한 맛이 유지된다 과연 포도의 달콤한 맛과 향긋함이 그대로 살아 있다 와인을 마신 다음 인근에 있는 콜리우르로 갔다 프랑스의 동쪽 끝, 지중해에 접한 콜리우르는 작고 아름다운 휴양도시다 이곳은 피르네 산맥이 지중해와 만나는 곳으로 옛날부터 프랑스의 중요한 관문이자 무역항이었다 때문에 항구 양쪽으로 요새들이 지어져 있다 바닷가 곳곳에 그림이 걸려 있다 야수파의 거장 앙리 마티스의 작품이다 콜리우르는 야수파의 중심지였다 해안가에는 야수파 화가들이 자주 찾았던 호텔이 있다 마티스를 비롯한 야수파 화가들은 콜리우르의 황금색 햇빛에 매료됐다 그리고 강렬하고 단순한 색으로 그림을 그렸다 마티스의 제자이자 평생의 라이벌이었던 피카소도 이 호텔을 자주 찾았다 피카소가 선물한 그림이 소장돼 있다 옛날부터 어부들이 살았다는 바닷가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다 콜리우르는 1960년대까지 어업이 성행했던 곳이다 골목 곳곳에는 어부들의 생활상을 그린 그림이 붙어 있다 지금은 어부 대신 예술가들이 많이 산다 그래서 그런지 골목 구석구석 예쁘지 않은 곳이 없다 화단을 정리하고 있는 한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가 자신의 집을 구경시켜주겠다고 해서 따라 들어갔다 할머니는 조각가다 파리에서 살다가 이곳으로 이사왔는데 화가였던 시아버지에게 이 집을 물려받았다고 한다 작은 테라스가 있는데 지중해 바다가 내려다 보인다 이런 곳에 살면 저절로 예술작품이 나올 것 같다 바닷가에 서 있으니 수많은 예술가들이 이곳을 그토록 사랑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았다 피레네산맥이 끝나는 이곳 콜리오르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여정을 마무리했다 눈이 시리도록 푸른 하늘과 뜨거운 햇살을 받은 마을들은 최고의 풍경화를 그려내고 자유로운 영혼과 뜨거운 열정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곳 한걸음 한걸음 내딛는 모든 길에선 저마다 다른 빛깔의 일상들을 마주하는 곳 자유와 낭만이 살아 숨쉬는 프랑스 프로방스로 향한다 프로방스로 가는 이번 여정은 파리를 경유했다 총 비행시간은 14시간 파리 가는 시간에 2시간만 더 투자하면 프로방스의 심장인 마르세유에 도착할 수 있다 프랑스 국가에도 등장하는 도시 마르세유는 파리에서 남서쪽으로 780km 떨어진 지중해의 무역항이자 프랑스 제2의 도시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이어주는 항구 도시인 덕에 프랑스의 여타 도시들과는 전혀 다른 독특하고 개방적인 분위기를 마주할 수 있는 곳이다 제일 먼저 도시의 중심인 구항으로 향했다 기원전 600년경부터 지중해 무역의 근거지였던 이곳 구항은 마르세유의 과거와 현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인 동시에 마르세유를 찾는 여행자들이 여정을 시작하는 출발지이기도 하다 이른 시간이지만 이곳을 찾은 이들로 벌써 분주해 보인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이 하늘을 향한다 무언가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다 파빌리온이다 마치 공중에 떠있는 거울인 듯한 이 건축물은 건축가 노먼 포스터의 작품이다 파빌리온은 뜨거운 햇살 속 구항을 찾은 모든 여행자들에겐 짧은 휴식을 위한 하늘의 대형 그늘막인 듯하다 흙빛의 생장요새와 연결된 국립박물관 유셈도 보인다 어부의 그물망을 닮은 이곳은 파빌리온과 더불어 유럽 문화 수도 마르세유의 현재를 상징하는 건축물이다 구항에선 마르세유 현지인들의 일상도 마주할 수 있다 매일 아침 휴식 마켓이 열리기 때문이다 상인들의 우렁찬 외침 속 행인들의 발길도 분주해진다 오늘 지중해 연안에서 갓 잡아 올린 다양한 생선들과 해산물들이 가득하다 그 양만큼 상인들의 자부심 또한 대단하다 피가 섬에 있는 배의 면이 나가서 바쿠ait을 바쿠ait에 다가갓을 노리고 삶을 시작할 때, 삶은 식품의 삶을 삶에 머리를 documents 앞으로 그리고 요청을 시키면서 피계의 생활을 얻은 성mati와 랑is에 les 들어오면서 는 고소 Yahshim 안에 담겨서 삶이 생활하고 등이 생활을 만들면 그리고 이 삶은 수천만을 만나는 일정도 일정도, 일정도 일정도 일정을紧아 비록 작은 규모의 노상 피슈마켓이지만 어부들에겐 삶을 살아가는 터전인 동시에 마르세우를 찾은 여행자들에겐 현지인들의 느린 듯 치열한 일상을 조금이나마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장소인 듯하다. 이 시각에서 가장 작은 시각들은 바다다다다니는 사회가 특징이었습니다. 마세의 대회가 오지 말라다니는 마세이의 비식일을 통해 이 시각의 비식일을 받습니다. 보탈의 비식일은 피싼이게 할 거 같아요. 인테리어는 피싼이서는, 피싼이 외상, 피싼이도 피싼이 생기고, 피싼이도 피싼을 받기 때 수상에 맞춰서. 발길이 끊이지 않는 구항은 마르세유의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장소인 듯하다. 지중해를 마주하고 있는 마르세유의 대표 음식은 역시 해산물. 구항 근처 한 해산물 식당을 찾았다. 특이하게도 식당 입구에 익숙한 굴에서 생소한 생선까지 많은 해산물들이 가지런히 줄지어 날을 맞아준다. 왠지 익숙한 횟집의 풍경이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해산물 요리를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벽엔 유명인의 사진들도 걸려있는 모습이 우리의 맛집 풍경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대부분의 손님들이 해산물을 생물로 즐기고 있다. 그래서인지 주방 안은 해산물을 손질하느라 분주하다. 이곳에선 원하는 해산물의 종류와 양을 정해 주문해서 바로 생물로 손질해 내준다고 한다. 물론 생물을 즐기지 않는 손님들을 위한 해산물 요리도 마련돼 있다. 이곳 해산물 요리에 모두 만족해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왠지 마르세유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또 하나의 랜드마크를 찾았다. 바로 노트르담 드 라가르드 성당이다. 1864년부터 도심 한복판의 석회암 언덕을 지켜온 이 성당은 오래된 항구도시의 상징이자 이정표다. 아기 예수를 아는 11미터 높이의 황금색 성모 마리아상은 현지인들에겐 좋은 엄마라는 애칭으로 불린다고 한다. 이곳은 마르세유 전체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도 하다. 성당이 있는 160미터 언덕 정상에 올라서면 마르세유와 지중해의 전경이 파노라마로 펼쳐진다. 그래서 이곳은 현지인들에겐 일상의 쉼표를 위해 여행자들에겐 여정을 정하기 위해 자주 찾는 장소라고 한다. 마르세유엔 특별한 석양이 있다. 해가 지중해에 내려앉자 지중해의 태양과 석회암 절벽이 어우러져 오묘한 핑크빛을 만들어낸다. 어떤 이들은 이를 프로방스의 유명한 로제와인에 비유하기도 한다. 자연이 만들어내는 한 잔의 와인빛을 눈으로 마시며 마르세유의 하루가 지나간다. 아침 일찍 레보드 프로방스를 찾았다. 새하얀 석회암 절벽 위에 자리한 작은 마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중 하나다. 레보드 프로방스를 대표하는 곳은 따로 있다. 빛의 아틀리에라는 뜻의 까리에르 드 류미에르다. 안으로 들어서니 반듯하게 잘려나간 수많은 회색 벽들이 가지런히 정렬해 있는데 생소한 공간이다. 그 옛날 채굴이 중단된 채석장을 이용해 만든 특별한 미술관이란다. 그 중앙을 봉해 죽을 때의 비유가 학생들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관객들의 첫 장르의 눈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이 세상에 없던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새하얀 석회한 벽을 캔버스 삼아 수백 개의 빔 프로젝트를 통해 투영한 전시라고 한다. 채석장이라는 웅장하고 갇힌 공간을 가득 채운 이미지들은 또 하나의 우주를 만들어낸다. 60년대 대중 판문화를 주제로 한 화려한 영상과 음악은 보는 이로 하여금 그 시대에 있는 듯 착각하게 한다. 이곳에선 매년 다양한 주제로 보다 폭넓은 감동을 제공한다고 한다. 이 시각 세계가 많이 인수된 장르의 피카소와 위대한 스페인 화가들이다. 미술관에서나 마주하던 명작들이 나를 둘러싼 공간을 가득 채우며 살아있는 듯 움직이는데 마치 그림 속 인물과 공간이 나에게 말을 건네는 듯하다. 정말 특별한 느낌이다. 이곳을 찾은 이들 역시 처음 마주하는 미술 공간에 한껏 빠져든 모습이다. 이곳이 아주 매우 좋습니다. 이런 다른 위주들이 추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의 엘스트라는 예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Sexens, Flower Pop, Flower Pop이 너무 좋습니다. 조금은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 예술 작품을 이런 공간과 기술을 통해 좀 더 많은 이들이 좀 더 쉽게 즐기도록 노력하는 모습이야말로 프로방스를 특별하게 만드는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빛의 여운을 뒤로 하고 다시 마르세유로 향한다. 구항을 다시 찾았다. 이곳은 마르세유의 지중해를 즐기고픈 여행자들이 출발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나도 배에 올랐다. 배가 출발하면서 구항과 마주하게 되는데 항에서 바라볼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의 풍경이다. 20여 분 지중해 바다를 내달리자 깎아지른 돌섬 위 우뚝 서 있는 회색빛 성벽과 흙빛 성이 눈에 들어온다. 센 파도로 심하게 흔들리는 배에서 내린 후 성벽을 따라 올라가 도착한 곳. 바로 이프성이다. 촘촘하게 만들어진 돌벽과 조그마한 창에 자리한 녹슨 창살들이 다소 위협적으로 느껴진다. 감옥으로 알려졌지만 원래는 요새였다고 한다. 이곳은 마르세유의 지중해가 되었다. 이후 감옥으로 쓰여진 이곳은 주로 종교범들과 정치범들을 수감하는 장소였다고 한다. 사실 이 푸성이 유명해진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프랑스 작가 알렉산드르 뒤마의 소설,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중요한 배경이기 때문이다. 주인공 단테스가 누명을 쓰고 갇힌 곳, 파리스 신부를 만나고 복수를 시작하게 된 감옥이 바로 이곳, 이프성이다. 소설 속 단테스가 이프성의 가치로 느꼈을 절망과 공포가 그대로 전달되는 듯하다. 소설 속 묘사된 모습 그대로 벽, 바닥, 천장이 모두 돌로 둘러싸인 차디찬 돌방이다. 소설을 통해 가장 악명높은 감옥이 된 이곳이지만, 1890년 이후 감옥은 문을 닫았고, 지금은 방문객들을 위해 성을 개방하고 있다. 마르세유에서 3km 떨어진 이프성. 이곳은 지중해와 마르세유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명소이기도 하다. 360도로 펼쳐지는 지중해의 파노라마 풍경은 이프성이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이다. 소설 속 주인공 단테스의 절망과 희망을 직접 느끼고자 많은 여행자들이 이곳을 찾는다. 예, 리피zo의 모드의 콘서트는 이곳에서 영광을 받았다. 이 안타깝지만 저는 너무 잘 안아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책 읽는다면 강렬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 책을 읽은 책을 읽고 결국 무얼을 읽었어요. 정말 잘 cyan하고 는 그런 거에 대해 해달라고 했지만 또는 우리의 시간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하는데 정말 정말 재미있습니다. 나오는 길에 마주한 특별한 벽 벽을 따라 글과 문양이 새겨진 벽돌들이 보인다 그 옛날 이곳에 투옥던 죄수들이 후대에 남기고자 흑벽돌에 이름이나 당시 사건들을 새겨 놓은 것이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상상 속 소설로 유명해진 현장에서 역사적 사실을 마주하고서야 이곳이 허구가 아닌 역사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늦은 밤 프리쉬 라벨드메을 찾았다 과거 공장단지에 담배공장을 재창조해 현재는 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갑자기 젊은이들이 몰려든다 순식간에 기다란 줄이 만들어지고 한 명 한 명 줄지어 올라가는 모습에 도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해진다 옥상에 올라가 보니 예상치 못한 풍경이다 꽤 넓은 옥상엔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하고 삼삼오오 앉아 술과 음식을 즐기는 모습이다 한쪽에서는 화려한 조명과 귀를 힘껏 두드리는 음악에 맞춰 저마다 몸을 흔들어 댄다 모두들 흥에 겨워 무화지경이다 여름이 되면 이곳 라프리쉬에선 매주말 루프탑 파티를 연다고 한다 음악이 있고 춤이 있고 술이 있는 이곳은 마르세우 젊은이들에겐 최고의 주말밤을 보낼 수 있는 장소인 듯하다 음악은 어디로 고ozcontract기가 이나도 부족한 것 따라서 음악들인지 만 분야 그거 erased 음악들과 평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음악들이 왔어요 음악이 마지막으로 광복이 있어서 음악 인터넷에서 멤버로 가장 신뢰할 것 같아요 음악듈에서 매력적인 thrilled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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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히 만난 이 밤 풍경은 이방인에게 또 다른 마르세유의 일상을 들여다보게 한 시간이었다 아침 일찍 마르세유 동쪽으로 20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마을을 찾았다 프로방스의 최고 휴양도시 중 하나인 카시스다 좁은 골목길을 나오면 작은 항구를 마주한다 자그마한 배들과 형형색색의 집들은 전형적인 남프랑스 항구마을의 소박하고 아름다운 풍경이다 이른 아침 이 앙증맞은 항구마을엔 벌써 여행자들로 가득하다 모두들 이 여유로운 풍경 속의 주인공인 듯 한가로 보인다 항구 한쪽에 파시스 해변이다 프로방스의 해변이 다 그러하듯 이곳 역시 크기는 작지만 주변의 절경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해변으로 많은 이들이 즐겨 찾는 곳이란다 아직은 이른 여름이지만 해변은 많은 이들로 북적인다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모두들 여름 햇살을 품은 비추핏 바다를 한껏 즐기는 모습이다 작은 항구도시 카시스를 대표하는 곳은 따로 있다 보트를 타고 20여 분 바다로 나가자 눈앞에 예상치 못한 풍경이 펼쳐진다 거대한 석회암 절벽들이 끝없이 줄지어 독특한 해안 지형을 만들어내는데 바로 국립공원인 칼랑크 해안이란다 마르세이와 카시스 사이 24km에 걸쳐 형성된 칼랑크 투명한 하늘과 비추핏 바다 그리고 그 사이로 오랜 세월 동안 새겨진 흔적을 품은 거대한 석회암 절벽들이 만들어내는 경이로운 풍경에 여행자들은 눈을 떼지 못한다 깎아지른 절벽 사이로 사람들이 보인다 조금은 무모해 보이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암벽등반이나 바다다이빙을 즐긴다고 한다 모두들 저마다의 액티비티로 이 흔치 않은 자연 칼랑크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다 칼랑크를 직접 체험하는 또 하나의 특별한 방법은 트레킹이다 해안 절벽을 따라 다양한 코스가 있다고 한다 돌 반 흙 반의 오르막길을 걷고 걸어 그 끝에 올라서면 힘차게 늘어서 있는 칼랑크 해안과 아기자기한 카시스 마을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깎아지른 절벽의 공포가 심장박동을 빠르게 하는 바로 그때 이 절벽을 등반에 올라오는 용감한 친구를 만났다 수술을 우리나라에게 전화할 수 있다 수술을 받아보고 있는 곳에 대한 역할을 찾아보고 수술을 감 노맥의 아찔한 인터뷰에 감사할 딸입니다. 카시스의 밤이 찾아왔다. 이 야경은 한 프랑스 시인의 말을 떠오르게 한다. 바리를 봤어도 카시스를 못 봤다면 프랑스에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이다. 마르세유에서 북서쪽으로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 아르리다. 믿을 수 없을 만큼 푸른 하늘과 유황빛의 태양이 사람을 취하게 한다는 도시의 시청 앞 광장엔 유난히 많은 단체 여행자들을 찾아볼 수 있다. 바로 이곳이 고흐가 사랑한 마을이기 때문이다. 에스파스 반고흐를 찾았다. 들어서자 반고흐의 그 어떤 그림의 한 장면인 듯 형형색색의 꽃들이 가득한 정원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다. 이곳은 반고흐가 고갱과의 갈등으로 자신의 귀를 자른 후 정신적 치료를 위해 지냈던 아르 시립병원이다. 현재는 문화센터로 쓰이고 있지만 당시의 모습 그대로 복원을 해놨다고 한다. 덕분에 당시 이곳에서 그림을 그렸던 반고흐의 시선을 그대로 느껴볼 수 있다. 여기에서 마주하는 풍경들, 첫눈엔 아름답지만 왠지 시간이 지날수록 쓸쓸함이 밀려온다. 고갱과의 갈등, 경마와의 싸움, 사람들의 냉대에도 250여 점의 그림을 남긴 기운의 화가 고흐가 자꾸 떠오르기 때문이 아닐까. 흥미를 참고로 공개한 작품으로ifice 시선을 간식으로 인식을 위해 그리로 인식을 해놨다. 그리고 그를 이용하여는 이것을 향한 것을 통해서 그리기의 흥미를 만났다. 이곳은 바로 그리기의 작품을 만났다. 그리기의 흥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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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났다. 골목을 지나다 보면 예상치 못한 풍경을 만나게 된다 이탈리아 로마에서나 볼 수 있는 대형 원형 경기장이다 바로 아르리 로마 제국 시대에 갈리아의 로마라고 불릴 만큼 번성했던 도시였고 이 때문에 이곳에선 로마 시대의 유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역시 이곳에서도 반고후의 시선을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아르레 여행자들은 반고후의 작품을 따라 여행하는 반고후 워킹 투어를 즐길 수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찾은 장소 반고후 카페다 반고후가 밤의 카페 테라스를 그렸다는 장소다 화가의 시선을 따라온 이들은 노란빛 영감이 가득한 이곳에 앉아 한 잔의 커피를 마시며 비운의 화가 반고후의 희노애락이 교차했던 아르레 여정을 마무리한다 마르세유의 외광마을 레구드 자그마한 언덕 위 파스텔톤 집들과 소박한 배들이 만들어내는 그림은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프랑스 어촌마을이다 한편에 위치한 작은 레스토랑을 찾았다 마을 앞 바다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이 작은 식당은 백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곳이란다 이곳을 더 특별하게 만드는 것 바로 마르세유 영혼의 음식이라는 부야베스다 아버지에게 부야베스를 배웠다는 식당주인 레브르는 부야베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 보인다 과거 어부들이 팔고 남은 생선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었던 요리 부야베스엔 많은 종류의 생선이 들어간다고 한다 로즈마리, 샤프란, 화이트와인 등을 넣은 라미네이드 소스에 재운 생선들은 투명한 주황빛을 띈다 미리 만들어둔 생선 육수에 넣고 한참을 익혀내는데 팔팔 끓이고 다시 낮은 불로 끓인다라는 부야베스의 원래 말듯이 이해가 간다 레브르가 익힌 생선을 들고 와 손수 손질까지 해준다 과거 가난한 어부의 끼니였던 음식이 지금은 세계 3대 스프라고 불릴 만큼 고가의 진미로 변한 모습이다 부야베스를 먹는 방법은 조금 특이하다 바게트 빵에 마늘을 갈고 루예라는 소스를 듬뿍 바른 후 치즈를 얹어 부야베스 스프에 적셔 먹는다 왜 굳이 이리 요란하게 먹어야 하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한입 오묘하지만 입속을 꽉 채우는 맛이다 이곳을 찾은 이들은 바다 풍경과 바다 음식을 동시에 즐기는 것에 만족하는 듯하다 ㅋㅋㅋㅋ 그래서 우리의 부유라 베베스 라고 환영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부유라 베베스는 모임을 ile드는 대가가alı고 그리고 물론 물론 다른 모짜라 베베스의 Remoital 접속을 썼습니다. 보통은 뱀고미러는 마이러들고 이사란의 멋진 곳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르세유 어부들의 인생과도 같은 맛이라는 부야베스. 프로방스를 진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바다 향을 머금은 채 찾은 곳은 붉은 빛의 도시 루시용의 콜로라도 프로방산. 과거 황토를 채취하던 곳이란다. 수풀로 덮인 오르막길을 한참 올라서니 세상이 온통 붉은 빛이다. 유독 우뚝 솟은 횃불 모양의 붉은 기둥이 보인다. 부분를 사용합니다. 주변에 있던 숫자의 진동을 닦아주기에 고려한 부자의 표라고 적당한 닦아 surtout 장르가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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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로 이 아찔하고 기이한 조각들이 과거 황토채석장이 오랜 시간 방치돼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하니 실로 놀라울 따름이다. 붉은 황토길을 지나 좀 더 안으로 들어가니 왜 이곳을 프로방스의 콜로라도라고 부르는지 알 것 같다. 깎아지른 절벽과 언덕을 따라 보이는 선명한 노랑에서 짙은 빨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색조의 대비가 한눈에 들어온다. 직접 만져보니 붉은 황토가 물에 풀면 바로 물감이 될 정도로 부드럽다. 그리고 담은 beltig에 이쁘게 분홍의 응원되게uko confirmed은, 여기서 nos 사이에 황토가ód Dog, 이철 produz이 많이 ingrained. 황고 exposed을 때 그것들은 Gottes 신장이 악에 돌아다논이 있다는 것 따라서 수백 년 동안 알료를 위해 팡토를 채취했던 폴로라도 프로방살. 오랜 시간 수많은 지질학적 작용 속에서 자연과 인간이 만들어낸 조각들이 여행자들의 발길을 머물게 한다. 멋있다, 너무 멋진 특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프로븙스에서某 만한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пров terrible paved다고 생각합니다. 이 화려가 제가 지낼던것이 그는 일반이 여는 것 같은데, 우리의 촬영을 받게 되었고, 정말 정말 보수, 우리의 통째 largu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흥 Creating 다양한 색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위계인들이 이런 각각의 차 usu기를 사용하여 프로방스를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진한 향기의 꽃과 향수일 것이다. 프로방스에선 1년 내내 형형색색의 많은 꽃들을 만날 수 있다. 여름엔 보랏빛의 라벤더가 대표적이다. 6월에서 9월에 걸쳐 꽃망울을 피우는 라벤더. 이른 여름이라 활짝 피진 않았지만 보랏빛을 머금은 꽃망울들이 가지런히 펼쳐져 있다. 보랏빛 풍경과 진한 향기는 지친 여행자를 미소짓게 한다. 이렇듯 꽃이 가득한 프로방스는 향수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프랑스의 대표적 향수마을 그라스에 위치한 한 향수 공장을 찾았다. 이곳은 1849년부터 5대에 걸쳐 향수를 만들어 오고 있다. 프랑스의 대표적 향수일 것이다. 이곳에선 방문객들을 위한 투어를 운영하고 있다. 향수가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부터 향수에 사용되는 재료, 이곳에서 제조되는 다양한 향수 제품 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경험이 있다는데 바로 조향사가 돼 향수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이다. 100개가 넘는 향수, 100개가 넘는 향수 원료 중 원하는 향기를 골라 세계에서 딱 하나만 존재하는 자신만의 향수를 만들어 보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다. 제조법은 회사에서 계속 복원하고 그 향수를 주문할 경우 제조해서 배송해 준다고 한다. 특별한 경험에 마치 전문 조향사가 된 듯 자신만의 향수를 위해 집중하는 모습이 사뭇 진지해 보인다. 그라스에서 1시간 정도 거리인 베르동 협곡을 찾았다. 베르동 강을 두고 1500m까지 솟은 석회암 협곡은 규모가 유럽 최대로 유럽의 그랜드 캐니언이라고도 불리는 곳이다. 석회암 성분이 녹아있어 물빛이 진한 에메랄드 색인 베르동 강에선 많은 이들이 저마다의 방법으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베르동 협곡을 진하게 품을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다고 한다. 그 다음은 바로 패러글라이딩이다. 여기가 제일 좋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좋아요 나는 여기를 떠나서 그녀가 제일 좋은 곳이 있어요 여기가 제일 좋은 곳이 있다면 여기가 제일 좋은 곳이 있으면 오 Shauna 전통한 곳이 있어요 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내신 곳이 제일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 여성있는 곳이 그는 매우 완벽하게 그리고 그는 똑같은 곳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곳이 더 큰 기회를 바랍니다 아멘 차를 타고 협곡 위로 한참을 올라간 뒤 20여 분 더 숲길을 걸어 들어가서야 패러글라이딩 출발 포인트에 도착했다. 굳이 패러글라이딩을 안 해도 될 만큼 멋진 프로방스의 풍경이 펼쳐진다. 하지만 난 이미 장의 주의사항을 심각하게 듣고 있다. 항상 실전은 이론 같지 않은 법. 눈 질끈 감고 다시 한 번 힘껏 달려본다. 멋지진 않았지만 날아올랐다. 아래에선 울려봐야만 했던 석회암 절벽들과 그 사이를 지나는 에메랄드빛 물줄기가 발 아래로 펼쳐진다. 장은 프로방스 풍경이 어떠냐고 내게 계속 묻는다. 뜨거운 햇살 속 열정과 낭만 일상 속 예술을 통해 다가온 프로방스 그리고 그 여정의 마지막 날 하늘에서 만난 프로방스의 풍경은 우연히 만난 한 화가의 말과 함께 나에게 자유로운 영혼들의 천국이라는 단어로 가슴 속 깊이 남을 듯하다. 지치고 온 영혼 우연히 사이로 그리고 제가 안정돼서는 안정돼서는 안정돼요. 지중해의 따사로운 햇살과 알프스의 눈부신 풍경을 마주하고 내딛는 걸음걸음마다 서로 다른 빛깔의 일상이 눈앞에 펼쳐진다. 자유와 열정을 품은 이들과 함께 어울려 가장 특별하게 봄을 맞이할 수 있는 곳. 프랑스 코트다쥐르로 향한다. 인천공항에서 출발. 파리를 경유해 15시간 정도 비행기와 함께한 후 코트다쥐르 여정의 출발지인 니스에 도착할 수 있었다. 니스의 랜드마크인 마세나 광장이다. 사람들로 붐벼야 할 곳에 거대한 철제 구조물이 자리하고 있다. 그 옆엔 화려한 색의 대형 인형들도 보이는데 잠시 후 특별한 퍼레이드가 있다고 한다. 광장 한쪽에 있는 대기실을 찾았다. 퍼레이드에 참가하는 연기자들의 분장과 의상 준비가 한창이다. 이번 퍼레이드의 주제는 영화. 연기자들의 완벽한 변신을 위해 영화 속 특별한 의상들이 제작됐다고 한다. 그래서 제 기술의 시니마토그래픽은 물론 제 작품에 도착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기술의 기술이 도착됩니다. 백설공주, 해리포터, 메리포핀스. 우리에게 친숙한 영화 속 인물들이다. 모두들 퍼레이드의 특별한 역할에 만족해하는 모습이다. 다시 밖으로 나와보니 광장에 사람들이 가득하다. 퍼레이드에 앞서 댄서들이 한껏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드디어 카운트다운. 제일 먼저 꽃의 여왕이 탄 마차가 들어서고 그 뒤로 영화 속 주인공들과 함께 화려한 꽃과 소품으로 장식된 대형 마차들의 행렬이 이어진다. 세계 3대 카니발 중 하나인 니스 카니발은 매년 사순절 즈음에 열리는 축제다. 세계 3대 카니발 중 하나인 니스 카니발은 매년 사순절 즈음에 열리는 축제다. 영화의 왕이라는 주제로 축제가 펼쳐진다고 한다. 하늘을 덮은 꽃가루 사이로 꽃마차. 하늘을 걷는 병정. 대형 인형과 풍선들을 비롯해 웅장하고 독창적인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나사로운 봄 햇살 아래 펼쳐지는 특별한 퍼레이드를 보기 위해 광장을 찾은 사람들은 다들 흥겨워하는 모습이다. 나사로운 봄 햇살 아래 펼쳐지는 특별한 퍼레이드를 보기 위해 광장을 찾은 사람들은 다들 흥겨워하는 모습이다. 펼쳐지는 뇌터의 전통의 기점 regions 정말 좋아요ㅎㅎ 이 전통이 될 수 있는 물거리가 부mis 행운의 추억에는 bud지 Sahaja 공유가 Glasgow 성 Это 잘 잘하고 있는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카드트는 전통별 음식이 제작되어 gör루가 소원입니다. 저에게도 좋은 기점에서 이곳을 향 hypnosis과 같은 기점에서 그려지는 날을 누나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의 전통이 최종의 전통을 연휴하는 것이다. 저는 트레이로 생각하고 있는 좋은 할수록 blue거리는 그녀와 같은 기점에서 아주 간단한 물거리가를 들어서 저희는 기점에서 해노되어 있을 것이다. 그 옛날 마차에서 부캐를 주고받던 풍습에서 유래한 이 퍼레이드는 꽃들의 전쟁이라 불린다. 미모사, 백합 등 10만 송이가 넘는 꽃들을 나누며 황긋한 꽃내엄으로 봄을 시작하는 사람들. 여행자인 내게 코트다주르 봄에 대한 첫인상으로 충분해 보인다. 니스는 프랑스 남동부 지중해에 접한 해안도시로 연중 따스한 햇살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휴양도시다. 고대 그리스어로 승리라는 뜻을 가진 도시 니스는 코트다주르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들여다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기도 하다. 니스에서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는 해변을 따라 이어진 산책로. 프롬나드 대장글레다. 18세기 후반 추위를 피해 이곳으로 온 영국인들이 만든 길이어서 그렇게 이름 지어졌다고 한다. 2016년 프랑스 혁명 기념일에 일어난 테러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가슴 아픈 곳이기도 하다. 3년 가까이가 지난 지금 이곳은 그 아픈 기억을 극복한 모양이다. 밝은 표정의 사람들이 눈이 시리도록 빛나는 햇살 아래서 지중해의 봄을 한창 즐기고 있다. 18세기 옛 모습을 간직한 구시가지로 들어서니 천막들이 길게 늘어선 시장이 보인다. 내 눈을 가장 먼저 사로잡은 것은 형형색색의 빛깔과 향기를 뽐내는 꽃시장이다. 매일 오전 8시에 문을 여는 이 꽃시장은 코트다주류에서 나는 제철 꽃들을 가장 빨리 가장 저렴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란다. 시장을 찾은 이들은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최고의 꽃을 찬느라 분주하다. 이곳에서는 꽃이 삶의 일부인 듯하다. 시장 한쪽에서 특별한 음식을 만났다. 미스 전통 음식인 소카다. 커다란 한 판이 순간 동인할 정도로 잘 팔린다. 한창 소카를 옮기느라 바쁜 아저씨를 만났다. 소카는 한 봉지에 3유로. 우리 돈으로 4천원이면 맛볼 수 있다. 소카는 설탕, 잎,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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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다 섞여서 자전거에 올라탄 아저씨가 가게로 따라오라고 손짓한다. 급한 마음에 고민 없이 따라 나섰다. 도착했나 싶었는데 아니란다. 골목, 또 골목, 끝없이 이어지는 길. 열심히 따라가 도착한 곳은 좁은 골목 안 작은 식당이다. 알고 보니 100년 가까이 된 소카 식당이란다. 사진 중에 영국의 찰스 왕세자도 보인다. 스페stream 선 스페자 스페gement 노란 병아리콩 반죽을 화덕에 넣어 구우면 쏘카 완성 힘들게 따라와서 볼 필요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간단하다 아저씨는 갓 구운 쏘카를 싣고 다시 시장으로 향하는데 또 따라 나설 엄두는 나지 않는다 가게 안 손님들이 쏘카를 즐기는 중이다 갑작스러운 골목 마라톤으로 허기진 배를 쏘카로 달래본다 고소한 게 맛있다 고기와 채소를 뺀 우리 빈대떡이다 고소함으로 배를 채우고 외곽으로 향했다 바로 샤갈 미술관을 찾기 위해서다 안으로 들어서니 진한 커피 한 잔을 부르는 한가로운 분위기에 정원과 카페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카페 건너 단층 건물인 미술관으로 들어서니 탁 트인 공간 속에 자리한 작품들 사이로 사람들이 가득하다 이곳은 샤갈이 프랑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기증한 작품들을 전시하기 위해 1973년에 문을 열었다고 한다 12개의 벽으로 이루어진 전시실에 들어서면 12개의 성서 연작을 만날 수 있다 성서의 주요 이야기를 푸른 색채로 표현한 글입니다 이번엔 붉은 빛과 분홍빛의 글입니다 샤갈이 사랑했던 여인 바바에게 바친 작품이란다 이 작품엔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한다 이 작품은 가장 멋져서 역사적인 작품은 자세한 작품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 작품에서 두 파랑은 두 가을의 villas 이 작품은 인간에 진 행사에 있는 장점입니다 이 작품은 신 AREA에서 주요 아시구는 이 작품은 이 고향으로 이를 한 번에 바보니 이 작품은 특히 한 50년 전세가에 있습니다 특히 이를 한 번에 계신 젊은 한가를 머리를 들어서 하시구는 상처에 있는 장점이 bott어요 이 세만의 작품이 있으며 이곳은 1887년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곳이 있는 것들을 작동한 그런 것들을 찾은 것입니다. 이런 곳이 굉장히 엉리된 곳으로 보면 아주 깊은데요. 샤갈의 그림을 바탕으로 모자이크 예술가인 리노 멜라노와 함께 제작한 모자이크 작품. 빛의 환상이라며 즐겨 작업했던 스테인드글라스까지 분야를 넘나드는 많은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콘서트홀에 들어서니 병변이 스테인드글라스 작품이다. 빛을 품은 스테인드글라스의 색채를 마주하자 빛 자체가 최고의 재료이기에 바로 여기에 창조가 있다라는 샤갈의 말이 생각난다. 니스의 밤. 미술관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았는지 야경이 왠지 샤갈의 그림 속에 있는 느낌이다. 샤갈이 꿈꾸었던 색을 현실로 불러낸 곳이 바로 이곳 니스인 듯 싶다. 이른 아침 구름 낀 해안선을 따라 동쪽으로 30분 차를 달려 도착한 곳은 에즈다. 이 작은 마을 에즈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따로 있다. 바로 해발 460m 산 위에 자리한 그래서 독수리의 요새라고도 불리는 에즈 빌리지다. 입구에서부터 시작되는 좁고 가파른 골목길을 걸어 올라가면 산 정상 부근. 뜻밖의 열대 정원을 만날 수 있다. 지중해 해안가 소박하고 작은 마을에서 만나는 열대 정원. 푸른 바다를 내려다보는 회색빛의 절벽을 따라 보란듯 피어있는 수백여 종의 열대 신물은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이곳이 It's from Mexico, l'agave. We recognize it because it's closed腰. L'agave будет flowering 1 раз, big flower of 4, 5 mètres tall, and after it's hard. And the pre-Colombian did a lot of stuff with the agave. They made ẹber for their 식s. 오늘의 고추냉이 아주 투명스러워요. 오늘의 고추냉이 아주 투명스러워요. 오늘의 고추냉이 아주 투명스러워요. 좁은 길 양옆으로 이방인을 경계하는 듯 나를 향해 곧게 피어있는 열대 식물들. 그걸 지나 계속 위로 올라가 보면 엘즈빌리지가 주는 최고의 선물을 마주한다. 중세의 역사를 간직한 요새 마을에서 만난 뜻밖의 선불은 여행자들의 심장에 오랜 시간 머무를 듯 싶다. 좀 더 동쪽으로 차를 달려본다. 갈수록 황토빛 노란색의 풍경이 점점 더해지는 느낌이다. 그렇게 한 시간 정도 걸려 도착한 곳은 망통. 이미 어둠이 내려앉았다. 조명을 받은 오렌지 나무 사이 길을 따라가 본다. 퍼레이드다. 미스에서 본 한낮의 그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다. 양옆 가득 늘어선 인파들 사이로 화려한 조명을 한 레몬 조형물들이 줄지어 움직이는데 자세히 보니 사람들을 향해 꽃가루를 마음껏 뿌려댄다. 지중해의 밤을 물들이는 화려한 조명 속 흩날리는 꽃가루와 끊임없이 이어지는 대형 인형들 사이에서 사람들은 이 환상적인 퍼레이드의 주인공이 된 듯 다들 즐거워 보인다. 구멍이 을 찍으러 왔습니다. 지중해가 고맙습니다. 한 시인공이 칼이 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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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레이드를 즐기는 사람들 사이 하얀 빛깔의 꽃가루 길은 점점 그 두께가 더해지는 느낌이다. 역시 피날레는 불꽃놀이. 망통을 처음 찾은 이방인을 위한 최고의 환영인 듯하다. 미스에서 동쪽으로 25km. 이탈리아 국경과 바로 접해 있는 휴양도시 망통이다. 코발트빛의 해안가 비탈길을 따라 늘어서는 울긋불긋한 색채의 크고 작은 건물들이 눈에 들어오다. 지금까지 만난 코트다지류의 마을 풍경과는 많이 달라 보인다. 망통은 프랑스의 유일한 레몬 산지로도 유명하다. 매년 2월 이곳에선 특산물인 레몬을 위한 축제가 열린다. 축제의 대표 장소인 비오베 레몬 정원을 찾았다. 안으로 들어서니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광경을 만날 수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니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광경을 만날 수 있었다. 세상의 모든 색이 파랑과 노랑인 듯 새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레몬과 오렌지 옷을 입은 색노란 대형 조형물들이 나를 향해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 같다. 1928년 레몬을 알리기 위한 작은 행사로 시작한 이 축제는 매년 24만 명이 찾는 남프랑스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다. 모두들 이곳에서 만난 신비한 세계를 조금이라도 더 닮느라 궁금한 줄 알았다. 이 축제의 아이의 증거로 선택을 선택한다. 먼저 익숙한 농부에서 같은 예을 극program으로 선택한 그런 점이 붙임 않아. 이 축제의 모든 게 다가 저에게는 더 영원한 성장입니다. 유튜브에 최고의크림은 정말 태국의 나라에 대해 확인되어서.. 이 축제의 희망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더 노는 기쁘 machines을 보여주기 때문에, 더 노는 기쁘 machines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추석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축제의 기쁘죠. 이른바 좋아하는 에너지 저희는 저에게 호희망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기쁘가 푸랑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황금빛 세상을 만들기 위해 140톤의 레몬과 오렌지, 철 15톤을 들여 400여 명의 사람들이 6개월간 작업을 한다고 하니 다시 한번 축제의 규모와 축제를 위한 망통 사람들의 열정에 놀라게 된다. 그런데 문득 떠오르는 질문이 있다. 이 레몬은 다 어디서 오는 걸까? 그 답을 찾기 위해 대한가 근처 레몬 농장을 찾았다. 생각했던 넓은 평지의 농장이 아니다. 산을 깎아 만든 계단형의 농장이다. 유럽의 지리적 표시 보호를 받는 레몬 품종 8종 중 하나인 망통 레몬은 황금 과일이라 불릴 정도의 노란 빛깔, 그리고 강한 풍미와 달콤한 과육이 특징이다. 이는 지중해에 자리한 지리적 환경 때문이라고 한다. 이 시스템의 농장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암호에 있는 장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교육을 위해서는 그는 지지에 있는 공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지지않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지지않게 됩니다. 가장 북쪽에 위치한 재배지인 만큼 수확도 가장 늦게 이루어진다고 한다. 대부분의 수확이 끝난 지금 도미닉은 마지막 남겨진 과일들을 따느라 분주해 보인다. 혼자 작업하는 모습에 도와주겠다고 나섰는데 아차 과일을 잘라야 하는데 가지를 몽땅 잘라버렸다. 미안한 마음에 꽤 오랜 시간 함께 작업한 듯하다. 그래도 일을 마친 도미닉을 보니 먼 타국 땅에서 좋은 일을 한 것 같아 조금은 뿌듯해진다. 이 농장에선 레몬 묘목도 직접 길러 판매한다. 품질 좋은 망통 레몬을 집에 두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한다. 서쪽으로 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생폴드방스. 남쪽 지중해 북쪽 알프스를 두 눈 가득 담을 수 있는 이곳은 예로부터 예술가들이 사랑한 마을로 알려져 있다. 입구에 들어서자 시간이 멈춘 듯 중세 역사를 고이 간직한 회색빛의 1호 같은 골목길이 나타난다. 멋스러운 간판을 한 작은 아틀리에들이 줄지어 있는데 저마다 다른 색깔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이 여행자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한 아틀리에 들어섰다. 무언가 다른 느낌의 독특한 그림이다. 코트다지르만의 풍요로움, 유쾌함 그리고 여유가 한껏 느껴지는 작품들이 내 눈을 사로잡는다. 이 회색 밭이 상대로 잘 생각하지만, 물론 비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쾌함이 사로잡고, 좋아서 부터 작품을 함 Medal에 맞춰서 잊은. 그리고 또한 그는 유명한 곳이 있는 곳이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나를 아저씨가 아저씨가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전주에 있는 곳이 있는 곳이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일을 통해서 여행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곳이 있는 곳이 있는 곳곳에서 한국의 장소가 있는 곳곳에서 학생들에게도 일어나는 곳곳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그곳에서 일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생폴드방스를 특별하게 만드는 곳이 또 있다. 마을 안쪽 끝에 자리 잡은 작은 공동묘지. 안으로 들어서자 고인에 대한 사랑을 담은 꽃과 장식이 놓여있는 무덤들이 보인다. 그 사이 좁은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정말 평범해 보이는 무덤 하나를 만나게 된다. 바로 이곳 생폴드방스를 사랑한 화가 마르크 샤갈의 무덤이다. 자신의 그림에 이곳 풍경을 그려넣을 만큼 생폴드방스를 사랑했었고 지금은 이곳의 일부가 돼버린 화가 샤갈. 그를 향한 여행자들의 존경과 사랑이 가득하다. 다시 돌아오는 골목길. 한 할머니가 말을 거는데 뭔가 자랑하고 싶은 모양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 안쪽에서 만드신을 바라며 저는 그냥 직접 만드신 것 같다. 제가 만드신을 바다랍니다. 그리고 항상 만드신을 바라며 마을 하다. 그리고 항상 항상 거기에 달려있어. 그리고 또 밤이 자랑이 일어나면서 만드신을 바라며 그리고 또 만드신을 바라며 당신에게 만드신을 바라며 그래서 항상 만드신을 바라며 그리고 어떤 바라며 이곳에 만드신을 바라며 잠깐의 여유를 찾기 위해 들어간 식당. 테라스로 나가보니 아틀리에에서 그림으로 만났던 풍경이 실제로 펼쳐진다.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이곳에서 만난 동화 속 풍경과 사람들은 잠시 화가를 꿈꿔도 될 것 같은 특별한 하루를 내게 선사해 줬다. 다음 날 지중해 쪽으로 1시간 정도 차를 달려 앙티브를 찾았다. 기원전 4세기경 건설된 고대 도시인 이곳은 지금 호트다주르 지역에서 가장 큰 요트 항구를 가진 프랑스에서 사랑받는 겨울철 휴양지이기도 하다. 미스와 망통에서 본 자갈 해변이 아닌 황금빛 모래사장엔 뜨거운 햇살 속 봄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앙티브 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 바로 피카소다. 해안가 성벽길을 따라가면 보이는 곳 피카소 미술관이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세워진 요새였던 그리말디 섬. 1946년 피카소가 이곳에서 작업하게 되면서 지금의 미술관으로 자리하게 됐다고 한다. 한 전시실에 들어서자 당시 피카소의 작업 모습을 그대로 담은 흑백 사진들이 보인다. 피카소가 이곳은 흑백 사진들이 보인다. 피카소가 이곳에선 그림, 판화, 조각 등 피카소의 작품 245점을 만날 수 있다. 지중해의 풍경을 품은 고대 도시 앙티브에 반한 피카소는 이곳의 하늘과 바다를 그림에 그대로 담고자 했단다. 지중해의 장면에게 되면서 이곳은 흑백 사진들이고 있는지 않았던 미술관 중 하나가인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제주로는 시장에서 모자들이고 있는 지자의 상태들이고 있는지에선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지. 또한 시장에서 지도한 미술관에서 그곳은 피카소가 이곳에 갔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의 방식의 장면에서 이곳에선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후 피카소는 이 작품들이 앙티브에 그대로 남아주기를 원해 이곳에 기증했다고 한다. 그렇게 앙티브 피카소 미술관만의 특별한 컬렉션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작품 속 유쾌하다 못해 익살스러운 표정들은 피카소가 앙티브에서 보낸 시간들을 말해주는 듯하다. 미술관을 나와 붉은 황토빛 골목 위 파란 하늘길을 따라 특별한 곳을 찾았다. 한때 악마의 수리라 불렸던 압생브다. 지하로 내려가니 돌로 만들어진 아치형의 천장과 벽이 눈에 들어온다. 숱한 소문들 덕에 반고흐의 술이라고도 알려진 압생브. 역시 고흐의 모습도 보인다. 19세기 고갱, 랭보 같은 가난하지만 열정 가득한 예술가들의 벗이었다는 술 압생브. 어쩌면 세계의 명작들을 탄생시킨 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고정의 공식이 있는 대학의 법은 단지에 대해 의미와 함께 쓰여자. 아래는 단지에 대해 의미와 함께 쓰여자. 일단은 단지에 대해 의미와 함께 쓰여자. 그 단지, 아래는 한국의 전용 공식과는 단지에 대해 의미와 함께 쓰여자. 이 특별한 용기들은 독주인 압센트를 즐기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전통적 방식대로 설탕을 올리고 물에 희석시키자 오묘한 색으로 변한다. 이렇게 마셔야 할 정도로 독해서 한때 생산 금지령까지 받았던 술 마셔본다. 설탕의 달콤함과 주원료인 향쑥 내음이 어울린 즐거운 맛이다. 아름다운 독. 초록 요정으로 불릴 만큼 독하고 중독성이 강한 술이라며 프레데릭이 영상 하나를 보여준다. 이곳의 저녁 풍경이란다. 사람들이 잔뜩 취한 듯 노래를 부르며 춤까지 추는데 믿거나 말거나 압센트 딱 한 잔을 마신 모습들이란다. 메뉴판 아래 적혀있는 글귀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장난인가 싶기도 하지만 압센트 대단해 보인다. 앙티브에 밤이 찾아오고 모두들 각자의 일상을 정리하듯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다시 찾은 압센트 바. 안이 꽉 차서 내려갈 수도 없다. 테이블 위 압센트. 그리고 흥겨운 피아노 반주가 조명을 머금은 회색 벽의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다. 오후에 봤던 영상 그대로다. 모두들 압센트, 음악, 그리고 흥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이 흔치 않은 경험에 흠뻑 취해버린 듯하다. 이방인인 내게 이곳은 그 옛날 가난한 예술가들의 밤이 어떤 느낌이었을지 말해주고 있다. 여행의 마지막 밤. 여정을 시작했던 니스를 다시 찾았다. 오늘은 미스 카니발의 마지막 날이다. 마세나 광장에선 밤 퍼레이드, 빛의 카니발이 한창이다. 15만 개가 넘는 조명이 만들어내는 빛의 향연 속,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어대는 사람들로 인해 마치 광장이 춤을 추는 듯하다. 사회자의 힘찬 진행과 함께 카니발의 대형 조형물들도 총출동이다. 이곳에서 우연히 만난 한 사람. 이곳에서 우연히 만난 한 사람. 한국의 시청자들에게도 특별히 인사를 전한다. 한국의 시청자들에게도 특별히 인사를 전한다. 한국의 시청자들에게도 특별히 인사합니다. 프랑스 코트다쥐르를 찾아 봄의 길목에서 마주한 아름다운 일상들. 매년 찾아오는 봄이지만 화려한 빛깔과 향긋한 꽃내음 속 익살스럽고 흥겨운 표정들로 봄을 맞이하는 지금 이 풍경은 내게 가장 특별했던 봄맞이로 오랫동안 기억될 듯하다. 이렇게 시작부터 fals pointing registers 나는 소년단 대형으로 내 생각을 빛 feh conf sperm조ária 그를 쳐다보고서는 제osen 연합이 무엇보다 더 이상 지ormuş 내가 가장aste 유명한 모든 월진 Avec 김 physician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